내가 대학생이던 시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 여름에 있었던 일이다. 여행을 좋아해서 종종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던 때였다. 여름에 기말고사를 앞에 두고 친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텐트를 들고 무전여행을 시작했다. 그때는 무전여행이 가능했었다. 인심이 지금처럼 각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차비를 할 정도의 기본적인 돈만 갖고 옷도 두 벌 정도만 챙겨서 떠나면 됐었다. 무전여행이라 중간에 시골에 머무르며 여러가지 농사일을 도와드리면서 밥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얻어자곤 했다. 가끔 서리도 하면서 그런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다. 그렇지 않은 날에는 좋은 자리를 찾아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밤새 이야기를 하곤 했다. 그렇게 여행이 4일째 되던 날이었다. 충청도 어느 산골에 도착한 우리는 그날도 어김없이 등산을 하며 경치를 보고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찾아 공부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은 하루종일 걸어다닌 탓인지 평소보다 많은 피로를 느끼며 잠을 잘 곳을 찾았다. 동네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지만 조그만 겨울같은 강이 있길래 그곳에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밤 11시경 잠이 들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밖에서 계속해서 들리는 어떤 소리에 잠에서 깼다. 자박자박 하는 약간 큰 자갈을 밟을 때 나는 소리였다.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끊임없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그 소리가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피곤함에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했었지만 계속되는 소리에 신경이 쓰였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텐트의 문을 열고 밖을 들여다봤는데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더욱이 계속해서 들리던 소리마저 정말 귀신같이 사라지고 조용한 것이다. 자신이 여행 중에 너무 피곤하여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텐트 문을 잠그고 잠을 정하기 위하여 누워 눈을 감았는데 다시 또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자박자박 정말 시계 초침이 흘러가듯 일정한 간격으로 들리는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리고 그 자갈 밟는 소리가 이번에는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텐트 쪽으로 그 소리는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나는 뭔지 모를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텐트 안에서 두려움만 느끼고 싶지는 않았다. 뭔지를 확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소리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지만 이번에는 마음을 굳게 먹고 손정운동을 들고 밖을 둘러보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소리도 사라졌다. 그렇게 한 서너 번 정도 그러한 행동을 반복했던 나는 이제 발자국 소리가 가꿔지자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 그냥 텐트 안에서 손전등으로 주위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었다. 그러다 텐트 위로 손전등을 비췄을 때 그곳에 뭔가가 보였다. 텐트 위로 손전등을 비추자 손전등의 불빛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마치 밖에서 텐트 안을 기웃거리며 내다보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 그때가 되었어야 나는 옆에 자던 친구를 깨우기 시작했지만 친구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이다. 소리를 지르고 뺨을 때려봐도 이상할 만큼 잠을 잘 자는 것이다. 그건 잠이 아니라 졸도한 것이라고 봐야 할 듯 했다.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감을 느꼈다. 나는 결국 친구들을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조심스럽게 위를 보았지만 아까 보였던 그림자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용기를 내어 밖으로 조심스럽게 나가봤지만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강 건너편 자갈밭에서 두런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형상의 그림자처럼 보였다. 거의 십수명이 넘는 듯 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의 행동은 뭐가 화난 것처럼 아니면 절규하는 듯한 모습으로 비춰졌다. 나는 순간 귀신들이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다. 텐트 속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리고 침낭 속으로 들어가 숨었다. 그리고 잠시 조용한 듯 했고 적막이 흘렀다. 한참 후 여지없이 그 그림자의 형태들은 텐트 주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수십 명이 텐트를 애워 쌓는 것 같았다. 나는 절망했다. 어쩔 방법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친구들은 미동도 하지 않는다. 다행인 건 그 그림자들의 행동도 거기까지였다. 나에게 해꼬지 않을 생각은 없는 듯 했다. 그렇게 그 자갈밭는 소리는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들렸고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날이 밝자 친구들이 일어났다. 일어난 친구들에게 차마 귀신을 봐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짐을 챙겨서 인근 마을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고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듣던 친구들이 놀라는 것이다. 알고 보니 두 친구들 모두 나와 같은 일을 겪은 것이다. 눈을 감으면 들리는 자갈밭는 소리 텐 뒤로 비춰지는 사람 명상의 그림자 그리고 강 건너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나는 자신이 친구들을 계속해서 깨웠다고 큰 소리를 쳐봤지만 친구들 또한 밤새 나를 깨웠던 것이고 그들은 결국 같은 체험을 했던 것이다.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서로 동일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소리를 옆에서 듣고 계시던 동네 어른이 그 강을 한때는 그곳은 피의 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옛날 난리 속에서 사상자가 강이 많이 났던 곳이 지역이며 우리가 머물렀던 그 겨울은 하루도 끊임없이 사상자가 났었다고 한다. 그 후로 그 강에서 귀신들이 출몰하곤 했는데 이곳의 동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강의 귀신들은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안 한다는 것이다.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헤매고 다닌다는 것이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쩌면 인간의 욕심으로 생긴 난리로 무고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영혼이 아직 이성을 떠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난리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죽어서도 찾아다닌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진다. 그 난리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죽었고 그 난리 통해 잃어버린 가족을 죽었고